아구 여기 두 분이 또 열심히 하시고 계시네 여기 와 빙어빙어입니다 와 어디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우 최여사가 안내한 저수지죠 뭐 카톡이 온거에요 전부 다 안삐쿠시 잡고 있다고 막 연락이 계속 카톡으로 날아와요 아우 대박이에요 항상 매년 10년 전부터 저랑 거래하신 분들 믿고 옵니다 두말없이 갑니다 빙질이 좋습니다 빙어 잘 나옵니다 열심히 활동해주세요 천마리 잡기 운동 오늘 천마리 천마리